이야, 다 됐나? 이야, 다 됐다! 고개 좀 구워볼까? 아, 찢개 좀. 뭐부터 구울까? 차돌박이, 서. 서. 차돌박이? 뭐, 뭐. 등심? 등심부터. 등심? 등심부터 구울게. 편집했으니까 잘 구워라. 야, 니네 보자 잘 구워, 니네. 누나, 두고 봅니다. 기죽어줘야 돼. 할 수 있는 애가거든. 아, 니네. 어? 일단 저희 짜부터 해요. 알겠습니다. 빨리, 빨리. 짠 말아. 반갑습니다. 짠! 다 본 거야? 응. 가자. 갑시다. 다 됐습니다잉. 하나, 두고 봅니다. 드십시오. 맛있다. 음, 누나 놔줘. 여기까지 잘 구워요. 잘 구워요. 내가 좀 다재다능하긴 하지. 누나 말고. 이진 누나. 오늘 보니까 꼭 푸는 게 없네. 맛있어. 아이, 그러게 말이다.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데 또 못하는 게 있네. 왜? 무슨 일 있어? 응. 최근에 소개팅 몇 번 했는데 다 아웃이래. 박유진이 언제부터 그런 걱정을 했냐? 너 인기 많았잖아. 나도 얼마 전까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젠요. 나 진짜 일만 너무 했나? 감히 아주 땅 끝까지 떨어져 버렸어. 아주 없어. 아주. 왜 그러지?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데.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네. 야, 그러지 말고 니네들이 만나. 오늘 보니까 죽이 척척 잘 맞는데. 너! 너! 저희는 아니에요. 맞아, 우린 아니야. 나는 연하보다 연상의 취향이거든. 나도.